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은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 공기가 만들어지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 같아요? 40억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억 년 동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여건이 조성되는데 몇 년이 걸려? 40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억 년 동안 정성 들여서 공기가 온 지구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생명이 아주 지구에서 꿈틀거렸거든요. 그러면 이 소중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돈 냅니까? 안 됩니까? 공짜로 마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서 빛님 돈 천억 내면 내려줘요?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공짜로 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햇빛. 만물을 키워내는 햇빛. 요즘 가을 햇빛 참 기가 막히게 좋죠. 우리 평창의 들판에 정말로 벼들이 막 있고 있어요. 그 햇빛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길 다니는데 공짜로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땅 밟고 지나다니는데. 아니 지금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신부님의 2024년도 최신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은 경우는 한 70%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좀 기대서 부족하고 비천한 내가 이 세상 살이 너무 힘들으니까 좀 성당에 앉아서 평화를 좀 찾고자 성당에 온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답이죠. 성당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당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왔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야.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도 말하고 바깥으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왜 평화가 없을까? 신부님한테 실망하고 교우들한테 실망하고 자꾸 상처를 입는단 말이야. 평화를 찾으러 왔는데 평화가 깨지고 마음 안에 갈등만 생겨. 그러니까 성당을 안 나오는 거죠. 나는 성당에 왜 나오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이건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자마자 1년 안에 한 50% 정도 냉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당신부 10년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내가 기대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성당 나온 거죠. 예수님도 루카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49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 짓눌려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에 짓눌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 처음부터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면 안 되고 성당 나와서 갈등, 십자가, 고통 이런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예요? 평화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고통, 갈등 그건 하나도 거치고 싶지 않고 처음부터 뭐만 얻고 싶어요? 평화만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 찾아온 거죠. 잘못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평화를 찾고 싶으면 성당이 나오면 안 돼요. 성당이 나오면요 평화가 깨져요. 많이 깨집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이 가정 이혼을 그냥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돼? 성당 나가서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성당 나오면 평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면 예수님 말씀대로 분열, 불이 일어나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이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당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평화는 깨진다. 내가 하느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 만큼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입교시킬 때 성당 나와봐. 마음 무지하게 편하네. 성당이 얼마나 마음의 평화로운데 이렇게 성교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성당 나와봐.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거야. 그 세례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평화가 생겼듯이 자매도 이 세상 모든 걸 버리고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전까지는 평화가 없다. 그렇게 성교를 해야지. 이건 뭐 살살 꼬시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성당 나오면 평화로워. 평화롭긴 뭐가 평화로워요. 성당 나오면 안 나가든 줄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묵죽이도 해야 되고 얼마나 옛날에 막 승질부리고 그랬는데 성당 다니면 참아야 되고 평화롭지 않아요. 한국천주교 첫 번째 교리책 천주교 요리 문담 320개 항목이 있어요.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뭐라고 그래요. 첫 일조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당 나오는 이유. 성당 나오는 이유는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화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야.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신부님 성당 나와서 하느님한테 경배드리려면 뭐하러 나옵니까. 이거 너무 하느님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의 현대인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 뭘 공경하고 경배해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은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 공기가 만들어지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 같아요. 40억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억 년 동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여건이 조성되는데 몇 년이 걸려? 40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억 년 동안 정성들여서 이렇게 공기가 온 지구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생명이 아주 이 지구에서 꿈틀거렸거든요. 그러면 이 소중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돈 냅니까. 안 냅니까. 공짜로 마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서 빛님 돈 천억 내면 내려줘요.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공짜로 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햇빛. 만물을 키워내는 햇빛. 요즘 가을 햇빛 참 기가 막히게 좋죠. 우리 평창의 들판에 정말로 벼들이 있고 있어요. 그 햇빛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길 다니는데 공짜로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땅 밟고 지나다니는데. 아니 지금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느님께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린 정말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 드려야 돼. 그런데 이게 점점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인간 위주야. 하느님도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완전히 거꾸로 돼가는 판국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받은 수많은 혜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폭력, 환경 재앙은 이건 계속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 이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자연도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건방져서 자연을 막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건 하느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받은 운총이 너무 많다는 사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건방지고 도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믿는다면 결국 하느님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있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을 믿었는데 평화가 오기는 커녕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당 다니는 삶이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일미사도 이게 자꾸 걸려. 그냥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오늘은 너무 나가기 싫고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주일미사도 안 나가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이놈 거. 그러니까 점점 평화가 깨지는 거지. 그리고 이 천주교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맨날 뭘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개신교 교우들은 모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종상 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막 같이 뭐 메달 따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경화 선수가 탁구 동메달 따고 성호 거 때문에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예요. 방수현 선수 이후로 다시 탄생한 특이한 천주교 교우들이에요. 천주교회는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느님의 일은 뒤로 한 채 사람의 일만 더 걱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하느님의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누구 일 더 걱정해요? 내일. 여러분들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모든 선교제 다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개신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 우리 근데 천주교 교우들은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알기로도 한 100명 이내도 안 돼요. 지금 외방선교회하고 또 몇몇 수도회 이런 수녀님들하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일은 걱정하지 않고 무슨 일 걱정해?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테오보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더 많이 걱정해요. 사람의 일을 더 걱정해요. 사람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어떨 때 보면 이게 믿는 집단인지 아니면 침목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믿는 집단인지 침목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심지어 주일학교 애들 여름신화학교 할 때도 보면 아주 슬퍼요. 우리 평창에 모래내 교회가 3년 동안 왔어요. 모래내 개신교회가 3년 동안 왔는데 내가 바빠서 전도사님을 계속 못 만났는데 3년째 내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우리 집에 이렇게 3년 때 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부터 여름신화학교 여름 캠프 20년 동안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여름 캠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땠니? 무지하게 재미있었어 엄마. 이렇게 말하지? 엄마 은혜 많이 받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출발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재미야. 어느 정도로 재미를 추구하느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본당 개인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 제일 먼저 찾는 게 무덤 어딨냐는 거예요. 무덤. 우린 무덤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무덤 저기 뒤에 무지하게 많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귀신놀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신놀이. 담력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믿는데 왜 담력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모레네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2박 3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담력 테스트 그것도 귀신놀이. 아니 천주교 이름으로 여름신화학교 가서 귀신놀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6년 동안 귀신놀이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하고 안 친하고 누구하고 친해? 귀신하고 친한 거예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귀신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귀신하고 어깨동무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학교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가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900명은 귀신놀이를 너무해갖고 하느님보다 귀신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귀신한테 꼬여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순한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느님 얘기를 하지 않고 사느냐. 그거 느낄 수 있어요. 캠프라는 것은 자연 안에서 텐트를 치고 노는 걸 캠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의 여름에 가는 거 보세요. 신앙, 캠프 모든 단어를 캠프로 써요. 놀러 가겠다 이거예요. 신앙 그냥 걸어놓는 거고 진짜 목적은 뭐야? 놀겠다는 거예요. 놀겠다. 산간, 신앙, 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캠프라고 그래. 우리 교구도 교구 홈페이지에 여름 캠프 이렇게 써 있어요. 놀자는 거지. 놀자는 거지. 내 마음에 평화만 있으면 돼. 성당 가서 하느님의 영광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은혜 많이 받고 간다는 계신교는 감사, 찬양, 경배, 아멘, 알렐루야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계신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 보면은 계신교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눈을 하늘에 들고 해요. 그렇죠? 전부 다 손을 하늘을 향하잖아요. 천주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평화방송 보면 천주교의 어디 쳐다보고 있어? 땅바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계신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찬양, 영광, 감사, 알렐루야, 아멘예. 찬양에는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찬양 드리고 그러느냐고 흥분하잖아요. 막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하면서 흥분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님들 평화방송에서 미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천주교는 신부님부터 교우들까지 전부 우울이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는 기쁘면 안 돼. 그래서 가톨릭 전례를 보면 전부 다 무거워요. 무겁고 우울하고 찬양보다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식이, 참회의 절, 대림식이,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양심성찰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고 우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성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로 경배 드렸어.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 영광 드렸어. 오늘 미사 때 너무 큰 감사와 찬양 영광 드렸어. 그런 기분 드는 미사 있어요? 1년에 매일 미사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나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나와서 한 시간 내내 하느님 아버지인데 찬양했어. 그런 기분 드는 교우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하느님을 공경하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났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당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성당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는 성당 나오면 더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당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 중 마태오복음 8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가 착한 일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찬양에 중점을 두십니다. 마태오복음 11장 25절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야? 감사야. 입만 열면은.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이미 다 주셨는데. 5천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찬미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오복음 14장에 보면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찬미 드렸다고 그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 이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지구에 30억이야. 30억.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밥 먹으면서 성어 굽고 먹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반 식당에 나가서 여기는 어느 학교야? 성가정 영성 성숙. 여기 학교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성어 굽고 밥 먹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성어를 굽고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남자야. 마마 성당 열심히 다녔던 모양이야. 이 새파란 놈이 성어를 굽고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는지 자기 허벅지에다가 성어를 굽고 밥을 먹으니까 허벅지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는 자기가 하느님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는 무슨 이순신 장군 후회야? 내가 죽었다는 걸 적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절대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어도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밥 먹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굽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교우가 나한테 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부장님이요.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당 다니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요. 우리 부장님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성당 다니는 데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순신 장군처럼 어떻게? 내가 성당 다니는 걸 직원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래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 천주교 신자 뭐가 틀려도 틀리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호도 안 굽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곧 선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그라들어요. 항상. 예수님은 율법서에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개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받은 은혜가 999가지야. 그 999가지를 정말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도 바쁜데 못 받은 거 하나 달라고. 그것도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구울기도 해가면서 54일씩 매달려가면서 그냥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 바로 전에 당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불쾌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습니다. 놔둬라. 이 여인의 오늘 이 행위는 세상 복음 전해지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 향유가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 한 5만 원으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천만 원어치를 쏟아 붓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천만 원어치를 쏟아 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심한다 싶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투루 쓰냐.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거절하십니까? 안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건 최고야 돼. 끝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닌 말로 교무금. 교무금도 우리가 미루다 미루다. 11월달 그것도 성탄절날 그냥 그날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맨 뒤로 가고 세상일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선 내 문제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하느님께 첫 번째 첫 배 맞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맨 끝에 일단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때 많이 평화로우면 그때 내고 그때 안 평화로우면 안 내. 안 내도 되는 거야. 성찬례를 봐도 예수님은 하느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감사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항상 감사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찬양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또 이어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 하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요즘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천주교가 감사, 찬양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요. 요즘 천주교가.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말 우리 천주교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들 지금 눈 두 개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눈 두 개 달려있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개는 하얀색하고 까만색밖에 못 봐요. 개는. 그런데 우리는 눈 두 개가 달려갖고 총초년색 다 보잖아요. 그렇죠? 실록도 보고 도봉산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보고 안개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다리 두 개 달려갖고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수원에서 명동까지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두 개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나무는 한 번 신겨지면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다리 두 눈으로 온 데 다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뭘 또 더 바란다고 맨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미 하느님이 다 주셨는데. 하느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 드려도 부족해요. 내가 숨 쉬는 거 5분만 안 쉬어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꽉 차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꽉 차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마시고 사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제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 기도 하나는 기가 막혀요. 감사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평창에 그 산에 쫙 운무. 그러니까 이 물 한 개가 쫙 얼마나 아름답니다.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기가요. 정말로 달아요. 달아. 그냥 공기가 쫙 하면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밤에 어제 어제도 밤에 빈님이 쫙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아가지고 별이 딱 떴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깜깜깜 거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는 토담집에서 사는데 토담집으로 내려올 때 내 다리도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얼마나 깜깜한지. 근데 하늘에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요즘 목성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몰라요. 그 목성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감사해요. 그 기도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입만 열면 하루에 한 다섯 번씩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거. 우리 밭에서 그냥 다 뜯어 먹거든요. 가지, 오이, 토마토, 상추, 치커리, 그 다음에 이제 무 나오면 또 무 또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해요.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이 아름다운 데서 살면 됐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이 많아. 천주교는. 뭐 그렇게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앙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저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 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 번 해요. 감시로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 손자 이번에 수학능력 평가시험 잘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 기도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단연 천주교 교우들 1등이에요. 성당에 쭉 다녀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어디로 가봐요? 점집에 가봐요. 점집에 가봐서 점집에 가면 속 시원한 얘기 해 주잖아요. 3대 죽은 처녀 귀신이 달라붙고 이 집에 안 된다.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벽에 넣어놔라. 그런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 마음에 평화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실패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 심성 자체가 뭐야? 이 현세를 너무 좋아해요. 현세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죽어 정승보다 살아 개가 낫다고 그런 말 둘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 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갔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갔다가 묻어나.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 국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그냥 추석하고 구정만 되면 그냥 막 이게 참 그만큼 우린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서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 영원한 생명. 제가 네 번째 시간대에 이 강의를 할 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돼? 행복하면 돼.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돼.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오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는요. 예수님이 언제 공식적으로 빌어줬느냐 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은 치룰 것 다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뭐예요? 단계, 신앙의 단계, 성숙의 단계 여기 보니까 성숙이라고 써놨는데 성숙의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지. 가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평화, 그럼 평화가 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 생활이 제일 우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는 무지하겠습니다. 미사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무서운 감사송이 있지만 오늘 내가 평일에 감사송이 6개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수요일 날 오늘 평일 미사 감사송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감사한 게 마땅하고 옳은 일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의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용한 신부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신부는 뭐예요? 그냥 중계자야. 중계자. 정말로 나는 누구를 만나면 돼? 하느님을 만나면 돼요. 그런데 누가 용해다 그러고 절리가 보라고 그러고 절리가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하느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의 의류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저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거룩하신 신부가 혼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나오죠?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키리오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어요. 매일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맨날 그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뭐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게 찬양 드리는 게 그리고 그게 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 시간 감사송이 오늘 뭔지 무슨 내용을 신부님이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린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딸랑 천원 해갖고 그냥 300원어치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300원어치는 우리 아파트값 뛰게 해주고 나머지 400원어치는 우리 남편 절대 직장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천원 딱 낸단 말이야. 아니 많이 하면서 시키면 또 다행인데 딸랑 천원 내면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받아 열 안 받아 열받아 아니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원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봐 거기 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또 성당이 나타나 그래서 성당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들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요. 모든 기노문이 근데 이제 이 미사를 이게 또 바뀌어야 돼요. 이 미사가 신부님들의 원맨쇼로 끝나는 경우 너무 많아. 여러분도 구경하는 경우 그렇죠?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굿을 한번 보세요. 굿 원맨쇼를 합니까? 다 삥 둘러갖고 중간에 막 이것도 빌고 돈도 꽂아놓고 쌀도 뿌리라고 뿌리고 시키는 것도 다 하잖아요.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의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몇 마디 주고받는 거 주님께서 또 한 사주와 함께 이거 계속 한 3번 4번 하는 거 외에는 거의 교우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가 이렇게 빨려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미사에 그러니까 죽어있는 전례에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을까? 나는 그거는 성체성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체성사 내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미사참여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만 빌려주는 거 몸만 빌려주는 거 몸만 때문에 천주교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사예요. 거기에 의미까지 더한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신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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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기 마시는 거 자체가 뭐야? 은총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과 하느님의 기운이 있지 않으면요 이 인류 우주 이거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제가 그런 글도 썼는데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공기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하늘에 빗님 내리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태양빛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이 좋으면 주먹하고 저 화성에 가서 살아라. 영하 200도 되는데 가서 살아라. 주먹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해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듣고 보니까 찬미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있는 전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찬미하는 기분 찬양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춤 춤을 춰야 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려야지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춤 춰요? 안 춰요? 아까 보니까 막 추대 보니까 근데 미사 때 춤 춰요? 안 춰요? 우리 주 전례는 미사예요. 미사 때 춤 안 추죠. 그렇죠?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가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솔직히 성가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춤 성가 얘기하겠지만 춤 성가 장성곡 안 되면 다행히 요즘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 부르지 그 다음에 시 시편 시편 여러분들 시편 외우는 거 내가 답답할 때 한두 개 정도 탁 나오는 시편 있을까요? 우리 천주교교 들 시 아 그래 여긴 성숙 학교라 확실히 많이 틀린 것 같아 정말 우리 시편도 제대로 외우는 거 없어요. 시편도 그럼 그림이라도 하느님을 참미 들여야 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예 오시는 길 많이 아름답죠? 오늘 날씨가 특별히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볼교들 하고 이렇게 하루 피정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 치유의 마을이 그 여기를 봉헌하신 막달레나 사 막달레나가 한 10년 전에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땅이 하나 있으니까 신부님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벌로 들었어요. 왜냐면 땅 많테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 여기 이거 써라 저거 써라 그래갖고 여러 군데 땅이 있었는데 열다 왔는데 완전 명당인 거예요. 임진왜란 때 중국에서 장수가 하나 와서 여기 땅을 보고 한강 이남에서 여기처럼 명당이 없다. 그게 아예 역사책에 써 있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사막달레나가 이거는 아픈 사람들 또 나이 먹어서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봉주 선생님이라고 인간문화재 무용문화재 77호세요. 이봉주 선생님이 지금 99살에 남편 남편이죠. 인간문화재 신데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에 방자 판매하는 데 가보면 그분 작품들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이오 여사 부시 대통령 밥그릇도 직접 제작을 해갖고 또 우리 막달레나가 궁중음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통령 식사도 대접을 해줬죠. 혹시 이제 자식이 셋 있는데 혹시 나중에 재판을 걸을까봐 두 분이 손잡고 법원에 가서 이혼을 했어요. 아예 이혼하고 지금도 한 15년을 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손잡고 왜냐하면 기증할 때 법적으로 머리가 복잡하지 않게 신부님 편안하게 쓰라고 이혼을 하고 그 땅을 기증을 한 거예요. 세상은 가끔 요즘 제가 텔레비를 많이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지만 요즘 복잡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갖고 전쟁하는 거야 정치인들은 상관없어요. 그 부모 잃어버리는 아이들 그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 폭탄으로 해갖고 집안 채 업고 추위에 벌벌 떠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불쌍한 거죠.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벌써 4만 명이 죽었다. 우리 4만 명이 그건 뭐 전쟁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가둬놓고 죽이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냥 답답하죠. 또 한편으로는 날씨가 뜨거워갖고 방콕이 50도가 올라가고 브라질이 폭우가 와갖고 수백 명이 죽고 제가 신부되서 저는 신부되기 전 신학생 때부터 지구온난화 이거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학부 3학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신학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환경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무슨 세미나 발표하고 그런 세미나 할 때 저는 항상 원자력발전소가 우리가 필요한가 지구온난화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환경 공부도 하고 환경 강의도 많이 하고 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여러가지 일들을 한 30년 넘게 일을 했죠. 근데 제가 걱정한 것에 이제 끝이 왔어요. 제가 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2030년이면 정확하게 1.5도가 올라가요. 2030년이면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 온도보다 1.5도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이 컨트롤을 못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007년에 UN UN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007년에 이미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2007년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발표들을 관심있게 못 봤는데 벌써 20여 년 전에 우리 인간의 컨트롤을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2030년이면 정확하게 1.5도가 제가 보기에는 2026년 앞으로 2년 3년이면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북극의 빙하가 겨울에는 얼어요. 겨울에는 3m에서 5m 정도 높이로 얼어요. 그래갖고 그 북극에 있는 찬물이죠. 바다 찬물이 여름에 5월달 6월달 되면 여름이면 그게 찬물이 녹아요. 찬물이 녹아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태평양 쪽으로 내려와요. 적도 태평양 쪽으로 찬물이 섞이는 거지. 근데 문제는 북극에 겨울에 얼음이 안 얼어요. 얼어도 30cm 50cm 제가 뉴욕을 강의를 갔다 오거나 토론토를 갔다 오면 이게 비행기가 어디로 가느냐 북극으로 넘어와요. 북극이 다 보여요. 북극이 다 보이는데 얼음이 없어요. 여름에는 아예 얼음이 없고 겨울에도 눈에 보여요. 이렇게 얇게 어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찬물이 바다가 큰 지구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데 찬물이 한류와 나는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찬물이 돌아서 찬물이 아래로 쫙 내려가서 뭐 이렇게 적도 정도 되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찬물이 안 도니까 따뜻한 물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만 도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뭐 괌이나 사이판이나 하와이나 이 적도 근처에 강의를 가면 괌에 제가 스킨스쿠버 를 해요. 다이빙 바다에 들어가는 다이빙을 하는데 괌을 한번 들어갔는데 바다 온도가 31도야. 그러니까 목욕탕이야. 목욕탕. 다이빙하러 들어갔는데 온탕에 들어간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온탕에 들어가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목욕탕 보면 천장에 막 맺히잖아요. 지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엄청난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폭우가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나아요. 조금만 더 살면 이제 죽을 거니까 어떻게 한 10년 20년 좀 견디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꼴 저 꼴 안 보고 가면 돼. 근데 문제는 내 자식들 손자들이 문제예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게 203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원래 내 계획이 원대했는데 여기도 400명 머무르는 피정집을 꾸미려고 그랬거든요. 2030년이면 끝날 텐데 뭐하러 그 돈을 들여갖고 400명 오늘 이제 정신부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6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60명으로 피정집을 그래서 뭐 6년 후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그 돈을 쏟아 넣어갖고 그러니 보통 한 400억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4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50억 130억 으로 줄일 거예요. 250억 은 250억 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려고 6년 동안 실컷 맛있는 거 사 먹고 잠비아 아이들 이번에도 한 2억 5천만 원을 들고 가요.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그래서 애들 한 400명 500명 되거든요. 원시 원주민들 사는 데가 근데 걔네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이번에 가서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샌드위치 토마토 볶아서 주고 뭐 그 다음에 달걀 뭐 어마하게 먹일게 먹일 거예요. 그냥 사는 날까지 그냥 시컷 원도 한도 없이 맛있게 먹고 2030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근데 놀라운 거는 뭐가 놀라우느냐 하면은 2030년이 되면 가장 환경피해를 적게 받는 데가 아프리카에 우리는 아프리카가 막 굶고 가물고 막 이런 데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그런데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아프리카에 모든 학자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아프리카가 제가 2013년부터 아프리카를 다녔을 때 2013년에 아프리카를 다녔을 때 인구가 8억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년 만에 거긴 인구가 14억 5천만이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는 아시아도 줄어들고 미국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잖아요. 아프리카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미래에 가장 희망이 있는 땅은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교님한테 아주 잘 보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해요. 나 웬만하면 아프리카에서 살라고. 그래서 지난 4월 달도 한 3주 갔다가 왔거든요. 이번 7월 달도 또 한 3주 갔다 오는데 내년에는 더 자주 가려고 그래요. 더 자주. 그래서 농장도 많이 넓혀놨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구 환경인 거에 가장 벗어나는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 중부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데는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이런 데. 이런 데가 굶고 고통스럽고 그 아래 르완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나이지리아. 이런 데가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얼마냐면 2억 2천만이에요. 이디오피아는 인구가 1억 2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우리 잔비아는 공식적으로는 1억, 아니 1,800만 명. 그런데 땅은 뭐보다 넓으냐면 우리나라보다 7배가 커요. 남한보다. 7배가 큰데 전 지역이 평지예요. 그리고 전 지역이 숲이에요. 숲. 숲. 뭐 이렇게 바람 날리고 뭐 풀하고 그런 거 하나 없어요. 물, 우리 제가 한 천만 평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강이 흘러요. 아주 아름다운 강이 흘러요. 이제 요거 이제 저 강 흘러네. 저렇게 강이 흘러요. 자, 우리 찬양 하나 바치고 하겠습니다. 14번 내 맘 속을. 여기 까만, 요 책. 요 책. 고맙다. 고맙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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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돈을 기쁘게 1947년부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그렇더라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해놨어요. 이제 저기 이제 저기 이제 롯데호텔도 보이고 신라호텔도 보이고 다 보여요. 중문해수욕장도 보이고 그래서 아주 이쁘게 해놨는데 이제 조경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제주도 가서 신부님하고 조경 그것까지 귀향해 주는 거 조경비까지 내가 다 대주겠다고 근데 제가 너무 이 화장실이 바깥이 보여요. 저렇게 창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휴지를 안 써요. 다 수건으로 수건으로 하고 손도 휴지로 안 닦어. 수건, 수건으로 닦어. 그래갖고 저 수건은 누가 빠느냐 내가 자매 셋을 채용을 했어. 채용을 해갖고 청소 하루에 세 번 들어가서 하고 수건 빨아갖고 차곡차곡 싸놓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참 재미난 얘기인데 헌금이 3분의 1이 더 들어온대.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 그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사실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씻는 예식이잖아. 정화하는 예식이야. 미사 끝나고 딱 화장실 갔는데 막 냄새 나고 막 휴지에 막 똥 묻어 입고 막 이러고 화장실 갔다가 집에 가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딱 미사 끝나고 화장실 딱 갔는데 호텔같이 손수건으로 딱 씻고 바깥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거를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집에 딱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꾸며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너무너무 좋다고 신부님도 아주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놔야지.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까 차 보니까 다 좋은 차들 타고 왔더라고 보니까 18번 내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느님께 기쁘게 봉헌을 하면은 어떤 모양으로든 답이 오더라고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반드시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또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생태마을이 청국장이 너무너무 잘 팔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제가 이제까지 저 워낙 몸이 약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산삼서부터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산삼 인삼 고양이 뭐 두더지 뭐 뭐 그야말로 내가 워낙 몸이 약했기 때문에 보신탕 이제는 안 먹어요. 보신탕 안 먹는데 어머니가 정육잼에다가 개를 한 마리 잡아서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끓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청국장 먹은 지 한 10년 되는데 진짜 변비도 없죠. 속도 편안하죠. 또 머리도 암 수술하냐고 많이 빠져갖고 머리가 휑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거의 다시 다 찼어요. 머리도 좋지 무점도 없어지지 그러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사서 드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뭐 우리 청국장은 뭐 10억 20억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100억 200억 단위 청국장 판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려갖고 막 한 달 두 달 막 밀리는 거야. 주문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또 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앞동네 마질이라는 곳에 땅을 1200평을 샀어요. 1200평을 사갖고 공장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야 내가 그 동네 매년 200만 원씩 10년 이상 세 개 동네가 응암니 마질이 도돈니가 있는데 200만 원씩 발전기금도 주고 그랬는데 얼굴 싹 바꾸고 야 그 덤비는데 거기 또 천주교신자가 다섯 명이나 있는데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동네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무서우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갖고 거기다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갖고 영월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는데 영월 농공단지에 땅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1600평 1400평 그냥 3000평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땅값이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불화를 했는데 2022년까지 안 팔린 거예요. 누가 그거를 불화를 받았는데 돈을 안 내놓은 거예요. 돈을 그래갖고 야 이 땅을 사면 그 영공단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국가가 영월군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군청 직원들이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군청 직원들이 근데 그 군수님을 이제 좀 만나갖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여기서 하고 싶다 그래갖고 군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군수님이 반색을 하면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수님 스케줄 잡기도 쉽지가 않은데 뭐 내가 이날 시간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날 자기도 시간 된다고 가서 봤더니 내 팬이야 내 팬이더라고 내 강의 모르는 강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책도 사서 읽으셨더라고요 아 신부님이 우리 영월에 오면은 자기네들은 영광일 거라는 거야 영광이라고 그러자마자 또 평창 군수님이 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제발 왜냐하면 그 세금이 우리가 영월군으로 들어가는 세금 굉장히 많거든요 세금이 아마 우리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만에 내 그 지역 농산물들을 다 사주는데 유기농 농산물들을 다 사서 청국장에 선물로 다 넣어주는데 그냥 농민들도 가지 마라 평창군에서도 가지 마라 근데 뭐 어떻게 환경이 안 되는 걸 여기 왔는데 영월군에서 너무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막 일사천리야 서류만 넣으면 그냥 통과 통과 통과야 그냥 서류만 넣으면 다른 데는 서류 하나 받으려고 그냥 그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넣으면 다 통과야 그런데 또 폐특법이라고 폐광특례법 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공단지에 들어가 보면 공사비의 70%를 지원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70억 공사가 들어갔는데 21억 6천이 강원도에서 지원이 나왔어요 강원도에서 너무 신기하죠 내가 중문성당에 8억이나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나도 그 8억이라는 돈이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쉽지는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했더니 21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그 마질이라는 원래 공장하려고 했던 땅이 우리 앞길을 저기 도로가 새로나요 도로가 새로나서 어제 우리 전무님이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신부님 우리가 샀을 때보다 땅값이 3배가 뛰었다는 거야 땅값이 3배가 뛰었다는 거야 와 그래갖고 우리가 그 땅을 1억 2천인가 하여튼 얼마를 주고 샀는데 겨우 200평 나가는데 5천만 원 지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우리 상추밭 뒤에 꼭 사고 싶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값이 딱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곧 서류만 집어넣은 돈은 바로 나온대요 그럼 이제 거기 또 그 밭을 또 사면은 또 밭이 또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기쁘게 하느님한테 봉헌을 하면은요 하느님은 그걸 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내 주머니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문경도 이 문경도 너무 신비로운 게 평창에 뭐 강물도 별로 없는데 누가 또 소수력 발전소를 한다고 그래갖고 또 이장님들이 또 평창군 이장님들이 와서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신부님이 도와달라고 몇 년 전에 그래갖고 내가 이제 평창군청 찾아가고 평창군민들 모아갖고 강의하고 막 그랬더니 그 전 군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이 이제 바쁘신데 더 이상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가 완전히 다 반려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막 이 문경 땅을 받았을 때인데 제가 그 군청을 딱 나오면서 이제 평창은 해결됐고 문경에 내가 땅을 4만 평을 받았는데 거기 여기가 자연 보존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여기 이제 우리 막달래나 이봉주 선생님이 여기 뭐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냥 다 했는데 웬만하면 다 불법이야 여러 가지로 그래갖고 아유 이제 문경이 이제 숙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전부님하고 같이 갔는데 전부한테 전화가 온 거야 문경시청 이래는 거예요 시장님이 황신분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갖고 아니 딱 군청에서 나오자마자 아 이제 문경시장님을 만나야겠다 그랬는데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도 딱 딱 해주는데 기도까지 하면 어떻게 기도까지 하면 하느님 딱딱 다뤄서 해주시는데 그랬더니 문경시장님을 만났는데 신자는 아닌데 내 강의를 늘 들으신대 내 팬이래 난 신자가 아닌 분들이 팬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그러더니 자기 문경시 생긴 이래 가장 큰 기부가 여기래요 문경시 생긴 이래 가장 뭐 몇백이 넘는 땅이니까 이 땅이 그래갖고 신부님이 여기서 전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뭐든지 다 허가를 해주겠다고 그래갖고 또 내가 지난번에도 평창 군청에 가서 강의했을 때 평창 평창 군뿐만 아니라 내가 과천에 가서 공무원들한테도 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사단 가서 국회의원 한테도 강의하고 강의 안하는 데가 없죠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허가를 해주겠다고 마음을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허가가 나와요 허가가 마음을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야 길이 다 있어 길이 다 있는데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내일도 아닌데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물론 국회의원이나 군수 도지사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7급 공무원들이에요 7급 공무원들이 모든 결정권은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틀어버리면 아무리 뭘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래서 7급 공무원들한테 설득을 잘 하면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다 허가가 났어요 이종 지구단이라고 우리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짓기만 하면 돼 짓기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어려운 게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비아도 신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허가 거기는 일단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돈을 내야 돼 그 층층 시야에 돈을 다 내야지 허가가 떨어져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돈을 줘야지 허가가 떨어지지 근데 너무 재미난 건 잠비아도 대통령한테 땅을 받아도 딴 사람이 이거 내 땅이라고 그리고 재판을 걸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면 잠비아 사람이 이겨요 판사도 시청에서도 아니 외국인 편을 들겠어 자국민 편을 들겠어 등기 떨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천만평이나 되는 땅 등기가 떨어지는 게 그런데도 우리 이름으로 등기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참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더 나누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누고 봉헌하니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니까 또 나누고 제가 하느님한테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은혜롭게도 한 번도 신부돼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뭘 못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갖다 줘 뭐 하여튼 뭘 갖다 줘 그냥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뭐 물론 100억 기증도 받고 200억 기증도 받았지만은 천만원, 이천만원 기증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냥 주고 싶대 그래서 나는 내 주머니에 굳이 돈을 안 넣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인데 뭐 하러 내가 돈을 넣고 다녀온 내 주머니에 불편하게 그래서 제가 33년을 신부로 살았는데 내 통장에 얼마 전에 잠깐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3천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동안 책, CD 팔은 거 뭐 강사료 이렇게 하고 벌은 걸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도 인세가 계속 들어와요 인세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족족 다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나는 아니지만은 간호대학 이제 좀 아 여기 대통령한테 천만평 받은 대통령이 나오네요 이 대통령이 여기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서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20분 이상 면담을 안 한대요 보통 외국에 사람이 와도 이렇게 한 시간 넘게 면담을 해준 건 자기도 처음 봤다고 근데 하여튼 제 이야기를 너무 재미롭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딱 천만평 주는 걸 결정해가지고 하루 만에 국토부 장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국토부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있으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국토부 땅을 찾아서 줘라 그래갖고 여기가 원래 국립공원 땅이었어 저게 천만평인데 그러니까 국립공원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참 아름다워요 습지가 한 백만평 정도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 옛날에는 악어도 살았다는데 조그만 악어는 있다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조그만 악어는 못 찾았어요 22번 두려워 말라 두려움을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이 떼제라는 성가인데 프랑스에 있어요 떼제 공동체라고 로제 수사님이라고 원래는 개신교 신자였는데 1940년에 거의 100년 전뿐이에요 여기 이렇게 서로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는 게 하느님한테 찬양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떼제라는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휴가철 8월 달에 일주일 피정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3천 명 정도 와요 3천 명 정도 여기 떼제가 나오네요 3천 명 정도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런데 저도 거기 와서 일주일 동안 찬양을 하면서 제가 뭐 네오 까떼꾸메나 또 그 다음에 안부르쇼절레 떼제 뭐 이렇게 기도 모임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우리나라 기도 모임은 내가 강의로 많이 갔으니까 우리나라 기도 모임도 뭐 전세계를 다니면서 성령 기도회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는데 떼제를 가보니까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와갖고 안 가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래갖고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이 로제 수사님은 개신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체를 영원한 권한을 줬어요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데라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는 아예 가톨릭화 됐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대개 신부님들이 지금까지도 다 신부님들이 수도원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경도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노래하는 분들이 다 전공한 분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잠비아도 여기 팀들을 데리고 가서 한 달 동안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낮에는 보통 5월달 5, 6, 7, 8 이렇게 4달 정도 피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말라리아 모기가 없어요 말라리아 모기가 없고 추워요 밤에는 두꺼운 이불을 안 덮으면 막 잠바를 입고 자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아프리카가 이렇게 추우냐고 그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밤에 숯불 펴놓고 보통 우리가 있어요 밤에 숯불 펴놓고 그래서 이제 거긴 또 일출도 아름답고 일몰도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전체 땅이 평지야 평지니까 해가 뜰 때 보면은 불덩어리가 뜨는 거야 또 해가 질 때 보면은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거기를 피정객을 내가 모시고 가서 거기는 한 번 가면 한 200명 정도 모시고 갈 거예요 200명 정도 모시고 갈 건데 거기 피정을 가서 아침에 일출을 보면서 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m 정도 개미산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구에 와 갖고 뭐 한다고 한국에서만 그냥 그래 내가 보기에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면은 한 달 비행기값이 싸요 의외로 한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고 피정비 한 달에 한 300 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는 빅토리아 폭포 그때는 좀 우기가 아니라서 좀 폭포가 이렇게 저게 이제 아침에 보는 거고 저녁에 보는 일출이고 일몰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만 갔다 오면은 세상을 지구를 왔다 간 느낌 느낌이 나지 지구를 왔다 간 느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여기서 그냥 알콩달콩이 아니라 그냥 옹닭복닭이라고 그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그런 거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은요 참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데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전에도 주식 늘려준다고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사기당하고 그런 걸 봤는데 내가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고 근데 우린 머릿속에 항상 1 더하기 1은 10이 되길 바래 도둑놈 심보를 갖고 아파트도 사고 도둑놈 심보를 갖고 주식도 사는 거야 그게 올가미가 돼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사람들 많아요 500만원, 천만원, 5천만원 투자하라고 그거 하면은 2억 번다고 그래갖고 5천만원, 1억 투자해갖고 사기당해갖고 5천만원, 천만원도 못 쓰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실질적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신부님이 짜장면을 사 먹어도 10년은 더 맛있는 거 사 먹었을 텐데 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사기를 당했다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에 투자하지 말고 있는 대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신부님 말 듣다가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어떡해 그때는 집에 가만히 있어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번에 원래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65세 이상 된 분들한테 70만원 정도 줘야지 정상이에요 70만원 정도 용돈 그런데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이번 정권에서는 돈이 깎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거 거꾸로 가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70만원 정도 받아야 했느냐 여러분들 그동안 세금 열심히 내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경제 능력이 안 되니까 누가 부양을 해야 되느냐 국가가 부양을 해야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여튼 10년 전에 145만원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낸 사람 물론 세금 기본적으로 낸 사람들 근본이지만은 그래서 부부는 보통 30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유럽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들 걸 빼앗고 있는 거야 노인들 걸 그런데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처음 나온 돈이 얼마냐면 5만원이었어요 5만원 처음 용돈이 그때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5만원 다달이 써라 다음 달에 또 나온다 그리고 10년 후에 20만원 나온다 30만원 나온다 40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은 그런 정도는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있으니까 제발 자식한테 홀라당 홀라당 뺏기거나 주지 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나 잘 살면 돼요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또 아주 치열하게 살게 놔두는 게 자식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보람도 있고 사는 맛도 있죠 제가 저야말로 치열하게 살았죠 1년 365일 중에 361일 강의를 다녔으니까 하루에 아침에 서울에서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다음날 새벽에 광주에서 강의하고 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뿌듯해요 그냥 제가 평창의 일생태마을 잠비아 카사리아 2생태마을 문경의 3생태마을 그리고 미국 샌버나디노의 4생태마을 제주도의 5생태마을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누리는 기쁨의 크기는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거지 젊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렸으면은 지금과 같은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고생하는 거 안타깝다고 뒤에서 자기 집 팔아서 자긴 전세로 가고 자식들 가게 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도 치열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보람 느낀다는 거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볼 교우들도 45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화면을 그냥 틀어주든지 네 잠시 쉬셨다가 45분에 다시 유효자리로 오시면 되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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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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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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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학교는 올해 성당을 다 져요 성당을 짓고 이제 성당이 있어야지 교황청에 가서 정식 신학교 허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잠비아 교수신부 둘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교황청에 가서 허가 절차를 받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1학년서부터 5학년 1년은 수련기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신부가 나올 거예요 이제 신부가 나올 거고 거기는 잠비아는 인구가 한 1800만 정도 되는데 천주교 신자가 65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점점 늘어요 우리는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아프리카는 신학생들도 늘어나고 신자들도 늘어나고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 신학교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크고 좋은 신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사연이 참 많은데 저는 그냥 사는 게 사연이고 사는 게 기적이고 그래요 저 땅 천만평을 받고 난 다음에 반다주교라고 지금은 이제 대주교가 됐는데 오셔가지고 농업대학 세우는 것도 좋지만 영적 양식을 줄 수 있는 사제들을 양성하는 게 좋고 아프리카에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전 과정을 하는 데가 없이 1, 2학년 철학, 3, 4학년 신학, 5, 6, 7학년 또 대학원 이런 거라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1, 2학년 때는 어땠고 3, 4학년 때는 어땠고 5, 6, 7학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한 과정이 있어야지 제가 신부가 되려인지 안 되려인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신학교가 되면 7학년까지 총 거기는 교육과정이 8년이에요 8학년까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23명이 들어와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다른 신학생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신학교 1년 동안 학비 저기는 3학기예요 3학기 학비야 여기 신학교는 2학기네 학비 기숙사비 뭐 이런 거 1년에 얼마만 되냐고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된대요 600만 원 그래갖고 또 우리 다볼 교우들한테 내가 그랬죠 신학생 하나 키우는데 600만 원이면 1년이면 된대더라 그러니까 23명이 좀 600만 원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루 만에 23명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 뒤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신학생 키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당이 완성되면 더 많이 들어오면 또 이제 신학생들 장학과 그때 모은 돈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지금 신학생들 교수들 밥해주고 신학생들 기숙사비 대주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가톨릭교회도 파리외방정교회에서 골론반회에서 우리 신학교 운영을 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지금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제일 건강한 가톨릭교회가 됐듯이 이제는 누구 차례냐면 우리 차례야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도 한 600만 명 되거든요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잠비아하고 우리하고 가톨릭이 차원이 다르죠 거기는 제가 있는 데는 은돌라 교구라고 있는데 신부가 120명 그러니까 방인 신부 그러니까 잠비아 신부가 80명 90명 되고 선교사가 한 30명 40명 돼요 한 120명 650만 명을 120명 신부가 돌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수원교구도 600만 명인데 신부가 우리 교구는 몇 명이냐면 600명이에요 서울교구는 1000명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튼튼하기로는 우리처럼 한국 가톨릭처럼 튼튼한 데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선교를 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나눠야 돼요 한국천주교가 자립도 되고 아주 좋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선교로 뛰어나가지 않고 가난한 교회 가난한 나라라고 나누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선교가 안 돼요 많은 경우 왜 이렇게 더 이상 가톨릭 교회가 늘어나지 않지 선교를 하지 않지 초대 교회를 보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선교를 다녔거든 근데 우리는 본당에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콩나물 키재듯이 서로 싸우다 보면은 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고 열심히 하느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이제 제가 천만평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4월달에 가보니까 농장을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뭐를 심어야 될까? 청국장 같은 그러한 제품이 뭐가 없을까? 지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탕수수가 거기 잘 돼요 사탕 그러니까 설탕이 잘 되는 거예요 설탕이 잘 되는데 사탕수수를 이번에 이제 좀 그 밭을 만들으려고 그래요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설탕 공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평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설탕 사실은 삼성이 저렇게 세계 인류 기업이 된 데에는 뭐를 만들었어? 제일제당 제일제당 설탕 만들어갖고 저렇게 일어선 거예요 삼성이 그렇듯이 거기는 옥수수도 땅이 넓으니까 옥수수도 잘 되고 사탕도 설탕도 잘 되고 감자 뭐 고구마 토마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온갖 농작물들 또 이제 제가 소나무를 지금 심었는데 한 5m 자랐더라고요 심어놓은 지 한 4년? 4년? 5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해주면 이게 또 굵어져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를 30년에서 40년 키워야지 목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잠비아는 10년에서 15년만 되면 이렇게 굵어져요 목재가 왜냐하면 얘네들은 잠비아는 잠을 안 자 나무가 건기 우기만 있잖아요 건기 때도 잘하고 우기 때도 잘하고 계속 잘하는 거야 그래서 소나무 유칼립투스하고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다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는 아침부터는 애들 밥 파는 거 준비 400명 밥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 저는 기술도 하나도 없고 노래도 할 줄 모르고 오르간도 튈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대신 설거지 잘해요 밥 잘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가서 밥 파라 이거야 설거지하고 밥 파는 거 가서 아이들 이렇게 제가 왜 아이들을 그렇게 먹이려고 그러느냐면 얘네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영양식을 거의 못 먹어요 영양식을 못 먹으니까 말라리아가 걸리면 그냥 죽어요 애들이 그냥 죽어 병이 걸리면 죽어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정도 충분히 먹이면 이제 5kg가 넘어야 몸무게가 5kg가 넘어야 말라리아 약을 먹을 수 있고 말라리아 주사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5kg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우유를 한 2주일만 먹기면 5kg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 지역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가게도 없어 가게 가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사람만 살아 사람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번에는 아이들 이제 그 영양식도 하고 이번에 도화지도 많이 보내고 오르간도 많이 보내고 놀이 이런 것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전심때는 이제 시마라고 옥수수 죽으로 된 거 그거를 먹이고 하나씩 특식을 해서 먹일 거예요 그 얘네들이 또 오면은 어떻게 오느냐면은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지금도 급식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비닐봉지를 갖고 와요 그래갖고 다 안 먹어 다 안 먹고 싸갖고 가 집에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줘요 집에 싸가라 이거야 엄마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주물러서 먹는 거예요 저게 이번에 가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원래 저 아무 맛이 없거든요 옥수수 죽인데 뭐가 맛있어 그래서 애들이 참 맑고 밝아요 눈이 진짜 이뻐요 아이들 눈이 그렇게 저렇게 싸가면은 저 싸가는 거야 잘 먹어요 또 아이들이 이번에는 소고기를 볶아줬어요 그랬더니 소고기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거의 뭐 처음 먹는 거지 소고기를 어서 먹어 그래서 아이들 마음 놓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뛰어놀고 공도 축구공도 한 200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도 좀 실컷 차고 마음껏 뛰어놀게 한 달 동안 하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9번 사랑의 나눔 사랑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 계신 거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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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심부름을 시켜요 초등학교 져달라고 돈을 5억씩 보내줘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져달라고 한 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또 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바쁘지 나는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고 글도 좀 쓰고 싶고 책도 읽고 싶은데 뭐 우물 파주라고 저거는 이제 제가 잠깐 세워봐요 여기도 참 재미난 데예요 여기는 완전 빈민가예요 여기는 한 1만 6천명 정도 사는 데인데 우리 수녀님들이 프란지스코 정교봉사 수녀님들이 초등학 은퇴신부님 한 분이 은퇴할 때 서울교구 신부님이 은퇴할 때 교우들이 돈을 한 2억 정도 모아줬대요 2억 정도 모아줬는데 그 돈으로 학교를 짓기 시작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를 짓다가 중단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사연을 알고 나머지 초등학교를 완성해주고 이제 중학교 완성해주고 고등학교까지 저기다 져줬어요 저거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저기 빈민가 지역의 아이들하고 게임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놀이를 아주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이 많아요 건강한 아이들이 그래서 쟤네들을 위해서 샌드위치 샌드위치도 다 준비해 갖고 가고 또 솜사탕 솜사탕 기계 만들어 갖고 가서 솜사탕도 나눠주고 이번에 아마 최고로 인기 있을 이번에는 팝콘 기계를 갖고 가요 팝콘 옥수수도 갖고 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팝콘을 튀겨 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이번 저희들이 튀겨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팝콘 기계도 다 보내놓고 저게 이제 솜사탕 저 애들이 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저렇게 다 준비해 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샤니샤 초등학교라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면은 저기 한 달 정도 우리가 보통 봉사활동을 가는데 저기 갔다 온 아이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다 의대를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확 뜨면서 내가 왜 이 아프리카까지 와야 되느냐고 텔레비전이 있어 컴퓨터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딱 데려다 놓고 밥도 제대로 된 게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한 달을 지내고 보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갖고 공부하는 게 달라져 그전에는 엄마가 학원 가라 공부해라 학원 가라 공부해라 맨날 전쟁처럼 싸웠는데 이 아프리카에 딱 한 번 왔다 간 애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뭐 하는 경우 달라진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한 아이가 자살을 세 번 시도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거져 있어 이렇게 걔도 뭐 희생자지 어렸을 때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갖고 적응을 못 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잠비아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한 21살인가 22살인가 잠비아를 데리고 갔는데 걔네들을 보고 그 다음에 교육대학을 제가 보여줬어요 교육대학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니까 애가 달라지더니 지금은 홍콩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팍 날 애한테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 소용없어 저런 데다가 갔다가 풀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게 하면 애들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그래서 지금 빨리 공부를 해갖고 서울 대학을 가야지 하고 애를 저런 데다 안 보내잖아요 그럼 애는 엉망돼요 애는 엉망돼요 그래서 그런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가 마음도 덜 급하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두 번 봉사자들을 모아서 갈 거예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팀 이렇게 봉사자 두 팀 모아서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때가 말라리아 모기가 없는 때예요 그래서 괜히 말라리아 모기 많을 때 데려가서 사경을 헤매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면 제가 11년 동안 지금 잠비아를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런 좋은 철 그리고 이제 키트웨라는 도시에 중국 식당이 하나 있어요 식당이 아니라 중국 상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없는 게 없어 뭐 오징어부터 시작해갖고 반 문어 오징어 없는 반찬이 없어 두부 막 그래갖고 우리가 거기 이제 가게 장보러 나가면 싹쓰러워요 그냥 싹쓰러워서 먹는데 이렇게 음식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처럼은 못 먹지 한국처럼 김치찌개 막 해서 먹고 된장찌개는 우리가 된장을 보내니까 우리 된장은 예술이지 예술 아무리 먹어봐도 된장도 보내고 간장도 우리가 다 보내요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보내고 김치는 싸갖고 가서 일주일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배추를 심어 나갖고 김치도 담궈 먹어요 그래서 가서 김치도 볶아 먹고 멸치도 가서 볶아 먹고 김도 다 싸갖고 가고 라면이 최고 인기 있지 라면도 다 보내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미리 보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고추도 있고 고추도 이제 심고 그 다음에 호박도 심고 오이는 거기가 토양이 딱딱해요 그래갖고 오이도 딱딱하고 양파도 딱딱하고 홍당머도 당근도 딱딱하고 다 딱딱해 옥수수도 딱딱하고 근데 어떻게 아프리칸데 그러려니 하고 먹고 지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 분명히 우리 형제님들 중에 기술 좋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내년에는 모집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토목을 하든지 관계시설을 하든지 벽돌을 쌓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전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교육을 하면 잘해요 얘네들이 포크레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용접도 잘하고 지금 포크레인, 용접, 불도우저 아주 잘해요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수박도 아주 예쁘게 잘해요 이번에 그냥 수박 원도 한도 없이 먹었어요 열 통에 3만 원 2,500원에서 한 통에 2,500원에서 3,000원 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열 통 사다가 그 직원들도 막 주고 길 가다가 그 경찰들이 항상 있거든요 군인들 군인들도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먹고 그래갖고 아주 맛있어요 수박도 수박도 맛있고 과일들 바나나가 제일 맛있죠 바나나도 맛있고 아주 재미나요 저건 뭘 먹는 거야 아 저 램이라고 심화하고 우리나라 시금치 같은 거예요 시금치 그래서 싸서 멸치도 맛있어요 멸치 거기 바다가 없거든요 바다가 없는데 호수에서 멸치를 잡아요 그리고 저긴 기본적으로 숟가락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먹는 거예요 손으로 근데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저 램을 씹다 보면은 그냥 저것도 잡아봐요 저거 빈민가예요 저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역의 고아 아이들이 하루에 한 300명 와서 먹어요 이쪽 지역은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져서 또 이제 잔비아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는데 잘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 앞이 이제 우리가 학교가 져준 학교 건물들이고 카와베 빈민가입니다 저것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서 벽에 그림 그려준 거예요 벽에 그림을 그려주고 고아원 같지 않죠 고아원 같지 않고 이렇게 그려줘갖고 소풍 가는 것 같이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다 벽에다 저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아주 저기는 에이즈 아이들 같지 않고 완전 호텔이에요 호텔 완전 호텔로 져서 영어도 잘해요 저기 있는 애들 영어도 잘 가르치고 아 저 얘기는 헬렌 얘기는 좀 또 해야 되겠다 헬렌이라고 저래 보여도 나이가 54살인가 5살이에요 디즈니랜드에서 근무하는 친구예요 디즈니랜드에서 딸이 이번에 대학 수의과 대학을 졸업을 해요 이번 여름에 저 집 애나라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왔을 때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아니 착하긴 한 아이인데 그냥 사춘기 소녀 아이죠 중학교 3학년 때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소도 키우지 돼지도 키우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수의사가 돼갖고 신부님 독했다고 수의학교 대학 들어갖고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이제 또 실습하고 또 대학원 또 가고 그러면은 다 저런 애들이 재산이 되는 거야 저런 애들이 거기 한 걸음 나가고 우리 다볼교 아이들 여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정신부님하고도 얘기하지만은 걔네들 여기 일주일 동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잠비야 한 번 두 번만 데려가면은 다 전문가 될 거야 다 전문가 될 거야 걔네들이 평생 나하고 이제 팀을 이루어 갖고 멋있는 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 아이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걸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깨끗해요 여기 진짜 미인 하나가 나올 건데 잠비야 미스 잠비야가 나옵니다 미스 잠비야예요 아주 예쁘죠 그래서 저렇게 이번에도 제가 느낀 건데 우리가 흑인 그러면은 까만 줄 아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 몰라요 깨끗하게만 꾸며놓으면은 아주 보기 좋아요 제일 못생긴 것들이 백인들이 백인들이 제일 못생겼고 흑인 아이들이 제일 예쁘고 우리나라가 세상에서는 제일 예쁘지 우리나라가 세상에서는 제일 예뻐요 이제 또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하나만 더 찬양하고 58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찬양 주이지 않아 오 예수 크리스도 오 죽이지 않아 오 예수 크리스도 오 주의 진하라 오 예수 크리스도 오 주의 진하라 오 예수 크리스도 오 주의 진하라 식사 맛있게 하시고 쉬는 시간에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 보시면은 제가 왜 명당이라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산책 삼아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은 아 여기가 우리 막달레나가 전 세계 사람이 일일이 모여서 치유를 받을 거라고 그러는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평창에서 밥을 직접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평창에서 지금 밥차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또 뭐 요즘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정경민 신부님이 또 아주 미사 잘 봉헌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